천부 7만 2401년이 무엇인가? 천부 7만 2401년에서 천부는 하늘뜻이라는 말입니다. 천부 3위는 하늘뜻에 부합하는 3가지 증거라는 말입니다. 천부 3위는 통상적으로 원방각 즉 하늘땅 사람을 상징하는 도형 그림입니다. 그런데 옛 한국시대에 이미 있었던 거울, 방울, 칼, 원방각을 각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여기서 거울은 둥그러 하늘을 상징하면서 태양을 상징하여 태양의 햇살 즉 빛살 무늬가 새겨져 있습니다. 거울은 자신을 비추어 봄으로 천성 즉 본성을 상징합니다. 즉 자신을 비추어 보아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를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한히 밝은 광명의 존재임을 깨달아라라 하는 것입니다. 또 방울은 땅을 상징하면서 음향을 나타내는 두 부분으로 나타나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늘 하나에서 나왔으니까요. 방울 소리는 천지자연의 소리 즉 하늘의 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칼은 칼몸 손잡이 받침대의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 삼을 상징하며 사람을 나타내고 하늘의 법을 집행하여 선으로 되돌리는 작용을 하는 상징물입니다. 천부 3인이 정립되기 전에 천부가 있었습니다. 3인이 아니라 천부 1인 또는 천부 2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천부 1인은 하나로서 곧 우극을 상징하는 원으로서 하늘을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천부 2인은 하늘과 땅을 각 상징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 역사적으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더해져 천부 3인으로 정립된 것입니다. 천부 3인은 한웅 시대 이전인 한인 시대인 한국시대에 이미 정립된 것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한웅이 한인의 명으로 천부 3인을 지니고 개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개천은 하늘의 도를 수립하여 실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천부는 천부 3인 이전의 시대에 정립된 것으로 희기적으로는 마고시대에 해당합니다. 신라시대인 서기 400명경에 박재상 선생이 지은 부도지라는 책에서 마고가 선천 즉 악 시대의 천부를 계승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는 곧 인류사회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개념으로서 홍익인간의 뿌리가 되는 개념입니다. 한국 배달 당군조선시대의 홍익인간 실현의 수단이 천부 3인이 되는데 마고시대는 천부로서 홍익인간 시대를 실현한 것이 됩니다. 악을 응징하거나 처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칼이 필요하지 않은 천부시대로서 천성 등 인간 본성으로 천법 주천지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며 살아가던 낙원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후대에 인간의 욕심이 발동하여 서로 피해를 주는 일, 전쟁이 발생하므로 이를 억제, 통제하고 악을 처단하기 위하여 칼이 등장하게 된 것이 됩니다. 즉 강력한 통치권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악하게 변하게 된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인의 한국시대는 곧 하늘나라 시대로서 천국시대임으로 낙원시대임을 알 수 있고 한웅의 배달나라 시대는 한웅이 한인으로부터 천부사민을 전수받아 개천을 하여 하늘에도 하늘의 법을 실현하였으므로 또한 홍익인간 시대이며 당군의 조선시대도 배달나라의 천부사민을 전수받아 홍익인간을 실현하였던 시대입니다. 마고시대는 악행이 없어 아직 칼이 필요 없던 시대로서 천성과 천법을 따르던 낙원시대였던 것입니다. 즉 천부시대였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천부는 있었습니다만 역사기록상 마고시대 이전에 대하여는 비록이 남아있지 아니하여 통상마고시대를 천부가 실현된 시대로서 낙원시대로 설정하여 천부라는 연호를 반영한 것이 됩니다. 그리하여 천부 7만2,401년은 올해 개면연까지 천부의 역사가 7만2,401년째라는 것입니다. 한인의 한국시대가 서기전 7,197년부터 3,301년 배달나라 시대가 서기전 3,897년부터 1,565년 당군조선시대가 서기전 2,333년부터 2,096년 또는 2,102년으로 이후 지금까지 모두 합 9,220년의 역사가 되고 한국 이전의 역사가 6만3,182년이 되므로 서기전 7만3,78년부터 해수로 합 7만2,401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의 홍익인간 역사는 올해 개면연으로 7만2,401년이 됩니다. 천부의 역사가 7만2,401년이며 천부 3인의 역사는 9,220년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 정림, 남북통일 민족화학 국토회복, 세계평화 인류평등, 홍익인간 천부세상, 만만세. 계획 감사합니다.